이제 기본 배경 너무 잘해보는데 조금만 선명한 것만 살짝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종이가 파브리아노래요 아이시지 않아요 파브리아노가 조금 더 범진이 일정보다 빨리 움직일 때 좀 힘드셨을 거예요 네 붙어있을 거예요 각을 소개해 줄기엔 조용하세요 왜 말씀하실게요 여기 원래 꽃잎 위로 빛바리가 있는데 없어져 버렸는데 그들을 아시면서 일단 받으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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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찍으면 바로 보시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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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스테라인 먹고 다 눌면 안 먹고 피셔를 먹어야 돼 아 힘든 거 같았다 안되면 될까요? 네 여기 스테라인 먹고 있는데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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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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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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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